어이 뭐야 신입 들어온다고 신경 좀 썼네 오늘이 면접 보는 날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누가 이렇게 회사에서 족발에다 소주 먹고 갔어? 어? 이거 자네 거야? 어 아니요 자네 거야? 아니요 자네 거야? 아닙니다 어허 이게 주인이 없다 이거야? 예 내 거라고 하면 안 돼? 어 대표님 나오십니다 아이고 봄사야 아이고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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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나저나 오늘 그 면접 보는 날인 거 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좋은 인자를 한번 뽑아보자고 그 전에 말이야 내가 유명한 셀럽들 명예의 사원으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 그랬잖아 어? 누구 저 생각하는 사람 있어? 아 쟤 자주 좀 만나는데 저 민호 어떻습니까? 어? 한류스타 이민호? 아니야 도민호예요 도민호 자 잘랐어요 피자를 막 어떻게 해봤어? 아 장난 안 한다 아이 그럼 소미 불러줘 뭐 소미 전소미? 고소미입니다 맞지 마라 너 장난은 여기까지 장난이었습니다 올한지 좋은 날 장난을 해봤습니다 예예예 대표님 요거 요거 어 요거 보시죠 요거 방송에서 최근에 와플 굽던 사람 어? 제가 섬에 났습니다 예 호리네 민박? 예 아하 내가 대박 낸데 예예 야 그래 그래 야 유나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어? 홍유나입니다 야 버프를 구워파파 이벤트에도 버프를 구워파 하루종일 아니 그 소녀시대가 와야 되는데 왜 야인시대가 왔지?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한 번은 경고, 한 번 더 하면 주댕이케 박살. 야, 이제 저기 면접복에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시죠, 한 분씩. 아니 저기, 여건물 경비인데. 아 여기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아니 저 여건물 경비가 여길 왜 왔어요? 나가세요. 아니 지금 매번 이게 뭔 소린가? 회사 밖으로 뭔 얘기를 하는 게 뭔 회사예요, 여기가? 아니 그건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아니 또또하면 뽀또가 나오고. 어? 지난번엔 네가 해줬어 하니까 조스바가 나오고. 아니 뭐 하는 회사냐고, 여기가? 뭘 모르겠지. 저 그냥 이것저것 해요, 나가라고! 얘네들 뭐 죄 해줬으면 맨날 이렇게 서있어, 뒤에. 아니 누구시냐고 했잖아. 아니 경비인데 뭐 하는 회사인가? 궁금해서 왔다니까. 아니 사람 이거 뭔 깡으로 이래 도대체 이거? 뭔 깡? 뭔 깡 하면 또 여기 새우깡이 나오겠지. 어? 아니 나가시다. 누군데 자꾸 와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내가 아무튼 뭔 회사인지 지켜볼 거야. 가서 이발이나야, 이 대식아! 바리바리 하죠, 어? 대가리 이발이나 아주 저 경비 회사가 여기를 왜 와 지금? 이력서, 이력서. 자 이력서 저 갖고 들어와 놔야 돼. 네 한 번씩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기라고 합니다. 나가세요. 대표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참 괜찮고 좋아 보여요. 한번 이렇게 이해를 주세요. 나가시라고. 기본이 안 됐어. 면접 부르는데 지금 반바지 슬리퍼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무슨 구멍가게야? 아니요. 이 사람이지 말이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나가시라고. 나가라니까 뭘 자꾸 몰뚜몰뚜 서서 쳐다보고 앉아있어. 당신 보는 거 아니야. 뭐? 뭐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왜 처음 보는 사람, 소울 자꾸 저거. 아니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력서 봐봐. 야 이 사람 결혼도 했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 아니라 와이프가 문제라고. 남편이 지금 와서 면접 부르는데 슬리퍼에 반바지가 말이 돼? 분명히 와이프 같은 이 여자랑 혼자 밥 해놓고 혼자 막 먹어. 살이 찔릿찔릿찐. 아주 그런 절인 거야. 대표님. 뒤에서 욕하는 거. 그 주댕이 아주 못되고 못돼서 헌줄라야겠어요. 아니 왜 그 남 얘기를 하는데 복자가 화가 났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네? 아주 뒤에서 욕하는 주댕이. 왜 그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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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하다. 대변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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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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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방금 봐봐. 벙개 치지 않았냐? 기분 탓입니다. 하다. 야 저 이력서 더 갖고 와. 저 이력서 양그레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그레 오라고 해보내. 양그레 들어와. rings integrity. 59-eration. 나 실력서헌 양그레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 드디어 나에게도 막내가 생기는구나. 하다. 오늘 열심히 하고 실수하지 않는 거야? 양그레 파이팅. 빨리 와,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여ge 가져왔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걸 내가... 시작부터...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시 실수해버렸어. 이건 어쩌지? 아니야.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파이팅!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류가. 이거 어떻게 할까, 다 해가지고. 정리해, 빨리. 누구 저기 좋은 사람 없어? 추천할 사람?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제 동생 있는데 잘할 것 같아서... 괜찮은 놈이야? 엄청 잘합니다. 그럼 저 들어와 보라 그래. 동생아! 난 양그레 동생, 양빙그레다. 형의 추천으로 면접을 볼 수가 있게 됐다.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보자! 양빙그레 파이팅! 양빙그레 파이팅! 동생아! 왔어? 돌아버리겠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야, 복장은 뭐야, 이게? 최신 복장입니다. 야, 꼴에 또 행거치도 했네? 아, 이거 포카치입니다. 아니, 여름이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났지, 너는? 아, 콧물이? 양그레. 네?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어디서 그지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어? 뭐 이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아, 뭐 장난쳐, 지금? 우레 사관 빠지고, 어, 구멍가게야? 야, 양빙그레. 너 지금 장난치고 왔어? 너 율크면? 가! 콜! 가! 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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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놈이 아줌냐? 흥이 맞다, 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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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다. 흥이 났다, 흥이다. 이 자식아, 대권 쌍둥이야, 뭐야, 이게? 이 자식아, 내가 장난치고 와. 야, 너 장난치고 와. 야, 너 장난치고 와. 언제 말해도астtil. 안 hoof다구, 안다녀. 야, 상상을 한번 해봤다. 어휴, 상상을 한번 해보았다. 야, 꺼지라고 인마! 아따요! 상상을 한번 해봤다 야! 꺼지라고 인마! 어?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가네 그래! 나간다! 나간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다 그래! 나간다! 형 그만해! 정신 차려 형이 실수한 거잖아! 왜 이걸 뿌리고 있어? 왜? 형 형이 실수한 거 같고 왜 회사 사람들을 왜 그러는데 왜 진짜? 야! 야 그래도 동생이 좀 낫네 당장! 당장! 이런 상상을 해봤다 형은 어떻게 만난게 형이 퇴근 형이 좀 낫네! 왠만하게 이런 얘기 안 할라는데 제가 딴 일 찾아봐 너희는 여기 안 맞아 이런거 갖고 놀지 말고 어? 가, 인마. 가. 때려둘 자식아, 인마. 데리고 나가, 빨리 뭐 하는 거야. 왜, 인마. 뭐해? 이것저것 내가 이제 확신하네, 이것저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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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푸대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뭐하는 회사 여기가? 뭐해? 아니, 왜? 얘가 추워. 추워하면 왜? 가만히들 있어, 왜? 아니, 왜 안 움직여, 여기서? 왜? 아니, 얘가 추웠는데 왜 안 움직여, 왜? 어디 가냐고, 가, 인마. 아니, 이발하고 왔더니 또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아저씨, 여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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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u 싶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하고, 이거. 아니, 이게 무슨 회사야, 이게? 아니, 이발하는 사이에 회사가 왜 이렇게 등び이야? 왜? 아유 참, 다 이쪽으로 와야겠네. 아유 참. 어쨌든 양그래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